초가스 장일 랭키 1등이라고? 야 개 압도적인데? 1등이랑 2등이 거의 300판 차이 나는데요? 250판? 오 미쳤다 근데 진짜 오 잘하신다 제가 근래에 본 초가스는 최고예요 초가스 처음 봄 사실 초가스 처음 봐요 지난 이야기 주말롤을 만난 곳 제가 홍구멍 낼게요 저를 처치했습니다 쁘게! 미친 폼으로 3연승을 하게 되는데 과연 고춘이는 주말롤에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말롤 별거 없네 주말롤 다시는 깝치지 마 알겠어? 아 이번팔 좀 위험한데? 뭔가 이번팔 좀 질 것 같다 조합이 좀 애매해 뭔가 근데 아까 제가 다치 해가지고 나 다치 못해 아까 다치 해가지고 이미 아니? 여러분들 저 요즘에 좀 잘생겨진 거 같지 않아요? 오늘 거울 보니까 좀 잘생겨진 거 같더라고 형 어디야? 꺼정신병이야 뭘 미친 소리야 저거 올바라 이게 뭔 개소리야 뭐야 다 있었구나 다 자고 있는 줄 알았잖아 어? 채팅창 발성 아? 선거 아 다 자고 있는 줄 알았네 어? 왜 내가 오늘 연승하니까 채팅이 없냐? 어? 웬 내가 게임이 잘 되니까 채팅이 다 꿀먹은 벙어리야? 이 녀석들 봐라? 예? 뭐요? 다시 말해볼래요? 아이 다 있네 이 놈 시키들 아니 채팅이 너무 안 올라오길래 나 진짜 방송 튕긴 줄 알았잖아 그래서 제가 어? 활성화 한번 시켰습니다 뭐야 그치? 활성화지? 진심 아니지? 아이 그럼 아니 좀 진심이 좀 섞여있긴 한데 나는 형이 못생기고 여친 없어서 그럼 방송 보는 거야 안녕 아 그런 거야? 그럼 형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형 떠날 거야? 어? 애심코마야? 형 운동하면 안 되겠네? 후주류 봉쇠 시험해볼까? 적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전부냐? 다 합차이 오늘 딱 보낼 타이밍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걸 이 악물고 기다렸던 거야? 오늘 딱 한 판 쳤거든요? 이걸 끝까지 잡았던 거야? 대단하다 진짜 이 녀석 유미는 아? 뭐? 발새끼야 냐옹? 고아새끼는 노? 꼬피맨 다 찌라 냐옹? 오늘은 그냥 주말로 제가 홍구녕 낼게요 나 아까 다치해서 다치 못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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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다치해서 다치 못해 얘들아 어 난 몰라 난 아까 다치해서 다치 못해 말했어 나는 난 몰라요 다치 안 해? 이게 시작하면 어떡해? 오? 이놈들 봐라? 원래 이런 거 입국 다 타고 있으면 누가 다치하던데? 시작됐다 고충이 티문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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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까지는 즐거웠지? 포키포키 근데 아직 모른다 에코 안 들어왔다 다시 아기다 오케이 에코 안 들어왔어 에코 안 들어왔어 30초 났습니다 근데 근데 잘할 수 있어요 저게 알고 보니까 듀오였던 거지 컨셉이었던 거야 뭔지 알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확산 중입니다 선인 취장 아군이 당황 아군이 당황 아군이 당황 아군이 당황 아군이 당황 아군이 당황 오니? 주말놀은 주말놀인가 그래 맞아 근데 사실 뱀픽창부터 좀 불안하긴 했어 혼내준다메 형? 미안 내가 혼났어 내가 혼났어 하하하하하하 야 그래도 오늘 내가 이기고 있어 오늘 3승 2패거든요 아직 내가 주말놀의 우세해 나 아직 주말놀 혼내고 있습니다 맨 VS 주말놀 3승 2패입니다 여기서 막판 갈게요 막판 가서 4승 2패로 확실한 우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대3 되면 연장전 가나요? 연장전이요? 어? 근데 어차피 2판 이길 거라서 연장전은 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을 간다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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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방송해도 되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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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병호가 쓰러졌다구요? 병호가 쓰러졌다는데요? 병호님 여기 있던데요 아이 농담이죠 여러분들 채팅창 활성화 성공! 여러분들 제가 누구죠? 다따기 하남자 사나이 사나이이꼬르 고춘이 그럼 제가 이거 막판 이기면 주말놀에서 이긴 걸로 인정해 주시나요? 지금 3대3이거든요? 파멸적인 황금밸런스거든요? 황벨이거든요 황벨? 인정 당연하지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 판 이겨서 주말놀 따끔하게 주말놀에게 한번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대3 풀스코어 여기서 이기면 주말놀의 승리 지면 답딱이로 강등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야 초가스와 오른? 이거는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라인업 아닌가요? 반신 오른인데 공허의 괴물 초가스 이거는 진짜 팝콘 각인데? 초가스 장일 랭키 1등이라고? 6초? 봐볼까? 와 그러네 야 개 압도적인데? 1등이랑 2등이 거의 300판 차이 나는데요? 250판? 오 오 아니 무슨 벌써 420판을 했어? 마스터 60점 대박이네?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드븐 첫 판 드븐 첫 판이라고? 잠깐만 첫 판인데 드분이라고? 아 그쵸? 에반데? 아니 뭐 이즈리얼하지 뭐 드분을 첫 판이냐? 우와 초가스 야 스킨 멋있다! 되게 멋있는데? 내가 집중 좀 할게요 상대는 초가스 장인의 킹 1등 초가스의 아버지 아 아버지까지는 아니겠다 아무튼 초가스 장인 1등 야 트가가 상당히 맵없네 저거를 내가 느껴야 돼 저게 사람마다 패턴이 있거든? 직구를 좋아하는 사람 슬라이더를 좋아하는 사람 커브를 좋아하는 사람 그걸 내가 느껴야 돼 오우! 오케이 착취 내 무빙! 계산할 수 있겠니? 아이 고춘이의 현란한 보법 미쳤다 미쳤어 아! 당했다 이거 오우! 죽지는 않아 그치? 초가스는 저거 조심해야 돼 이게 원래 초가스가 발 구르는 거를 보고 피하잖아 근데 부시 속에 있으면 발 구르는 게 안 보여 나이스 집 보내려고 라인 밀어야지 비겁하게 아하! 이러면 개이득 초가스님이 라인 유지하려고 했지만 바로 부시 심리존 이러면 개이득이죠 신발 사자 이거 과감하게 신발부터 사 초가스는 논타겟이 많기 때문에 뭐 큐도 그렇고 광역 침묵도 논타겟이죠 범인 스킬이기 때문에 신발이 좋죠 이걸 피해야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가스요 세요! 데미지 자체는 되게 센 챔피언이야 근데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궁극기 고정 피해일 걸 아마? 고정 피해에다가 개술은 다 훌륭해 오! 미쳤다 근데 진짜 오 잘하신다 아하! 신발 안에서 맞았다 이거 역시 초가스 장인은 좀 다르긴 하다 잘한다 오 오 오 오 오 죽었나 빨리? 설마 죽나요? 어머머 거곽 씨 안좋네 길 계산이 안되네 이거? 이게 죽나 안 죽나를 모르겠다 초반에 쉬운 거 아니에요 초가스? 갈수록 빡세지고? 통제 장인급이면 쉽지는 않아 아 그리고 그게 커요 초가스를 제가 만난 적이 거의 없어서 모르겠어 이걸 아 아쉽네 이거 방금 최고의 대처였는데 그래도 리신킬이라 나쁘진 않아요? 어! 이러면! 솔직히 이것까지 먹어주면 A득이거든? 먹어줄 수 있을까? 어! 2득이다 이거 스킬샷이 진짜 남다르다 스킬샷이 진짜 좋다 제가! 근래에 본 초가스 중에 최고예요 초가스 처음 봄 사실 초가스 처음 봐요 pretty soon We are out we are out 2,000% 3,000% 2,000% 3,000% 3,000% 정답 정답 스킬샷이 하지만 고춘의 노련함 오른과 유대 바로 그리고 나에게 보내는 선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리신 오면 죽겠습니다 근데 안 오겠죠? 형이 여기서 왜 나와 하지만 초가스나 뚜벅이라 안 되죠 아이 난 또 리신인 줄 알았지 뭐야 아휴 우리 뚜벅이 형님이면 어 표 못 맞추면 못 잡지 아니 난 리신인 줄 알았네 아 벨트 가시네 벨트 이동기를 여기서 충당하시네 벨트로 아이고 바텀 어떡하냐 우와 오 폼 미쳤다 으뜩이 형님 와 또 사라가? 대박 으뜩이 형님 오키도 침묵 와 요로노아 요네 퀸고 낀 거?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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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안 좋아 초가스는 뚜벅이다 그냥 뚜벅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드레이븐이 괜찮게 하는데요? 첫판인데? 라고 말하면 항상 죽던데 아니네? 대박 우와 뭐야 아 첫판이라네 빼야 돼 그걸 왜? 이 코 막은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여러분들? 뺏으면 좋겠는데 난 진짜 초가스 궁 있는데? 초가스 궁 있어 초가스 궁 있다고 제발 내가 틀렸기를 제발 내가 틀렸기를 네 여기서 애들 버리고 나 혼자 빼기도 애매해가지고 이거 근데 솔직히 여기서 우리 세명 전멸한거 되게 커요 이거 다 제압골이었거든요? 오른 제압골에 잘해봐 제압골이라 이거 진짜 안 좋아 이게 상대가 지금 드래곤을 치고 있으면 대박이거든요? 어 이거 좀 도박인데 상대 드래곤 쳤죠? 나이스 나이스 개 나이스 판단이다 이득만 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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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연애야 아 나 이런거 좀 안하면 안되냐 진짜? 근데 빅데이터상 저런 짱구 연애들이 나중에 한건씩 해줄 가능성이노? 맞아 짱구 연애들이 할 땐 해줘요 무난한 연애보다는 차라리 말 안 듣고 저런 애들이 더 나을 때도 있긴 해 맞아 나도 그건 공감한다 어 대박 개 아다리 지금 아 제발요 형님 먹히시면 안돼요 아 먹히시면 안돼요 아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환장하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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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드래곤 막을 수 있나? 아 까지 다형 막았다 여러분 방금 살짝 도박이었어요 내가 터지면 게임 끝나는 거였거든 다형 주면서 다행히도 미덕으로 버티면서 어 가져왔다 어니 어니 아이씨 아오 이게 안되네 개 지렸는데 콤보 버거킹 에어본 지금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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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바로 먹으면 모른다 요네야 니가 와야 돼 요네야 요네야 니가 와야 딜이 될 거 같은데 요네야 요네야 아 너무 약해 요네야 빨리 와야 돼 니가 아니 연혜야 야 와라 연혜야 보여주는구나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시방 저 연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좀 이득 보고 빨면 안 들어가 어이 짱구 진짜 주먹감자 돌리기 마렵네 어 봉민선 아주머니 그립스입니다 뚫어보자 얘들아 인생 뭐 있어? 안되나? 안될 것 같긴 한다 아 이거 그냥 스틸만 보는 거였나? 아 마지막에 제일 잘못했네요 이거 아니 이건 내가 못해봐 스틸만 보고 다 쓰면 안 됐다 이러면 끝났겠는 으하 으하 iquement 무슨 소리야? 적은 처치했습니다 어? 이걸 왜 이렇게? 억쟁이 나왔어! 시우바라 억쟁이 나왔어! 억쟁이 나왔어! 요나야! 요나야! 야 너의 포텐은 도대체 어디에? 아니 진짜 포텐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어휴 주식이야 미쳤어 테슬라야 테슬라 아니 요슬라 폼 미쳤어 야 우리 바론 몇 번째야? 이거 난 그냥 견제하는 게다 이거 오히려 좋아 솔직히 오히려 좋다 이거 왜냐면 이거 바론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바론 의미 없고 숫자가 더 중요해 이거 초가이스가 잘못 판단했어 뺏는 거 의미 없었어 야 근데 나 아예 안 닿네? 대박 그냥 한 번 맞아 봤는데 나 어차피 미덕이 있었어 풀피야 가자 저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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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뭐야?! 아아아아아! 제발! 야아!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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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엌 어? 뭐라고? 한 번 살려준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